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스타리아 신차 패키지 시공 영상입니다. 먼저 신차 검수입니다. 신차 패키지 전문 올댓에서는 그 어떤 신차가 들어와도 절대 신차 검수를 대충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올댓의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봐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썬팅입니다. 썬팅은 블랙 차량 색상과 어울리는 틴큐브 반사필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썬팅 봉도는 전면 22% 측 후면 12%로 아주 반듯하게 시공된 썬팅. 반사필름은 말 그대로 반사되는 모습이 매력적인 썬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잔 스크래치가 걱정되시나요? 저희 올댓에서는 가장 많이 스크래치가 나는 특정 부위들을 선정하여 전문적으로 PPF 시공을 고퀄리티로 진행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차체 거리 조절이 미숙하여 긁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올댓은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범퍼 PPF를 자체 제작함으로 차량 사이즈에 알맞게 서비스로 시공해드립니다. 소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올댓의 특별한 PPF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신차는 올댓이 지켜드립니다. 더불어 코팅 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올댓의 코팅 서비스는 유리막, 발수, 플라스틱, 가죽 시트 코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 시 시공 부위별로 한 병 사용이 무조건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제품이 남거나 다 사용한 후에도 그대로 제공해드리며 품질 보증서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니 신뢰를 안고 가는 올댓의 정말 만족스러운 신차 패키지입니다. 그 외로따로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 차량용품들과 키키이스, 세차용품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올댓의 신차 패키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댓은 전국 각지의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면서 스타리압뿐 아니라 그 어떤 신차라도 최고의 퀄리티로 최상의 서비스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신차 패키지를 찾으시는 분들 올댓 오토모빌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